오늘 시장 키워드 아무래도 오늘부터 중국 양해가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해라는 것은 정혁과 전인데 이렇게 두 가지 행사를 회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략적으로 3월달에 진행되는 만큼 1년 예산이나 정책 등 다수의 정책들이 지금 발표되는 만큼 아무래도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해에서 작년 10월 정도에 거론했던 5개년 계획, 2035년까지 장기 발전 전략 등으로 아무래도 최종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중국 정부가 이번 양해에서 무려 25조 위환,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4,300조 원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셀 수도 없는 이런 금액이지만 이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아마 통과시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추가 부양책의 거의 2배에 이르는 규모라고 볼 수 있고요. 작년 1년 동안에 중국의 GDP가 100조 위환이었는데 거기에 한 4분의 1, 이거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금 경기 부양책으로 혹은 또 반도체 굴기에 대한 투자 등 여러 가지의 지금 경기 부양책 등으로 지금 활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중국의 수출 비중이 높고 의존도가 좀 높은 국가 중에 하나다 보니까 수외도 얻을 수 있는 업종도 충분히 많을 수 있다. 투자 전략이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아무래도 중국 양해 오늘 시장 키워드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중국의 경제 전망이나 유동성 정책 같은 부분들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중국 양해를 통해서 국내 주력 산업의 경쟁 환경을 미리 들여다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나오는 소식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오늘의 업종 키워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종 키워드는 아무래도 정유, 화학, 액화, 소유가스 이런 업종으로 제가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맞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라고 하죠. 그리고 플러스로 러시아하고 또 비오펙 주요 국가들을 아무래도 오펙 플러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요 산유국들의 모임 회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현지 시간으로 3월 4일 오늘이죠.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 자체에서는 사우디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감산을 이렇게 보였는데 4월부터 다음 달이죠. 4월부터는 자발적으로 이런 감산 계획을 좀 처리하면서 점점점 증산에 나설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12월 회의 때 보시면 아직 코로나가 이제 팬데믹 자체가 인한 수요 감소로 인해서 추세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좀 상황을 판단했었고 올해 1월 초부터 오히려 열린 석유 장관 회의에서는 우리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이 애만 증산을 좀 허용하고 전체 산유량 자체는 소폭 감소하기로 지금 합의를 봤었는데요. 이번 동시에 사우디아라비아는 2월 3월까지 하루에 100만 배럴씩 추가로 감산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2월달 3월달까지 쭉 감산을 지켜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4월달부터는 다시금 증산으로 좀 돌아설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 따라서 지금 오일 가격이 좀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업종의 수혜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라고 준비해 봤습니다. 네, 간밤에도 국제효과 강세 보이면서 오늘 SO1이나 SK이노베이션 같은 정유주들 좀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 잘 확인해 보시고요. 계속해서 오늘 종목 키워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키워드는 바로 포스코입니다.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저녁 시간에 공시가 나왔, 언론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3년 전에 3천억 원의 인수한 리튬 호수가 현재 자산 가치로 보면 무려 35조 원이라는 평가를 받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포스코 계열 그룹사들이 거의 대부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리튬 가격이 1톤당 1만 1천 달러가 넘어서면서 작년 한 6개월 전에 대비해서 무려 2배 이상 지금 오른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2018년도에 포스코가 3천억 원에서 아르헨티나에 있는 염호를 매장한 리튬 이러한 호수를 매입했었습니다. 호주의 회사한테 매입을 했었는데 그때 3천억 원을 주고 매입을 했는데 현재 가치가 무려 35조 원에 이른다라고 지금 보고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인수 당시에 추산했던 그때 리튬 매장량은 220만 톤이었거든요. 세계 최고의 염수 리튬 전문 컨설팅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국제공인 규정에 따라서 검수해 봤는데 검증한 결과 무려 6배가 늘어난 1,350만 톤이 매장돼 있다라고 지금 검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산가치도 35조 원에 이른다라고 지금 부각이 되면서 포스코 그룹 계열사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030년까지 포스코는 2차 전지 소재의 원료인 리튬, 니켈, 흑연 등 자체 생산 라인, 자체 공급 체계를 만들고 포스코 케미칼은 이를 원료로 해서 양극제 40만 톤, 은극제 26만 톤을 생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포스코 그룹사 전체를 보시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료부터 2차 전지 소재까지 생산하는 이런 소재, 밸류 체인을 모두 지금 완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에 대한 기대감이 포스코 그룹 계열사 지금 전반 강세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가 오늘 종목 키워드로 지금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